내 살다살다 진짜 별일 다 겪네 진짜 이 놀이패들만 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진짜 아 이 년아 거기서 또 새새 되고 있냐 개모야 틀림없어 에이 이 자든지 뭔지 아이 각수가 모냥 빠지게 비질이 나고 있고 이란 쟁쟁아 에휴 어이 꼭 주세요 어르신이 윤길이 찾아오라시네 아 네 아 근데 저 새끼가 지가 하면 될 걸 나한테 시키고 지랄이야 어이 윤길이 꼭두새님이 부르시네 윤길이 어이씨 뭐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결정적인 사이는 칼에 의한 것이나 머리에도 찰가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뭔가 손에 묻어있는 하얀 분을 보면 범인과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 주변으로 목이 졸린 상처도 보입니다 벽의 핏자국은 범인이 윤길의 머리를 벽에 찧어서 생긴 자국인 듯합니다 잠시만요 이럴수가 역시 확인사살의 대가 잔인 무도에 나 골라야겠다, 시끼야. 들어가, 시끼야. 안 굴어. 아니요, 저 안 지겠단께요. 진짜로 억울하단께요. 에이, 뻥치지 마, 시끼야. 현장에서 딱 걸린 놈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얘가 너보다 인기가 좀 있는 게 그게 샘이 나서 그런 거야. 그치? 맞지? 아, 아니랄께요. 이 분은 내가 저녁 공인 듯이 바른 거고 이 방에 온 건 윤길이가 내 물건들을 훔쳐간 줄 알고. 아, 진짜랄께요. 이제는 범인이 아닌 것 같은데. 둥국에 나 있는 핏자국은 머리를 벽에 박은 자. 그 위로 길게 그듯이 나 있는 핏자국은 범인이 윤길의 목을 조른 채 그대로 밀어 올렸기 때문인 게요. 범인이 윤길을 그렇게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 첫째, 죽은 윤길이보다 키가 한참이나 클 것. 둘째, 보통 체경인 윤길의 목을 조르면서 벽 위로 올려붙일 수 있을 정도의 괴력을 가신 자. 그렇다면 군뱅이샤가 이 방으로 오게 된 건. 우연이 아니지. 내 추리가 맞다면. 우리 중 누군가는. 분명 범인 얼굴을 봤을게요. 이건 빛이. 윤길이 남겼을 것인데. 여쭤봤없cellorum. 헉 졌다. Lip Holiday 후 맨 길이는